숙소를 사전에 예약하지 않고 현지에서 직원에게 요금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루에 얼마예요? 라고 물을 때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보통 How much is it for one night? 또는 How much is it per night? 과 같이 말합니다. 일정한 시간당 받는 요금을 rate이라고 하는데요. 레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What's the rate per night? 또는 What's the room rate?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싱글룸은 1박에 얼마인가요? 라고 한다면 How much is a single room per night?과 같이 말할 수 있고 1박에 90달러입니다. 라고 대답할 경우 It's 90 dollars per night. 또는 We charge 90 dollars for one night.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청구하다 라고 할 때 charge라는 동사를 자주 사용하죠. 비앤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bad and breakfast. 직역하면 침대와 아침 식사라는 뜻이죠. 조식을 제공하는 숙박을 말합니다. 숙박비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나요? 라고 물을 경우에는 Is breakfast included? 또는 Is breakfast included in the rate?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호텔에서 체크인 할 때 deposit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객실 내에 기물 파손이나 미니바를 사용하고 지불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치하는 보증금입니다. 보통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죠? 보증금으로 200달러를 예치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We require 200 dollar deposit.과 같이 말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체크아웃 할 때 돌려받게 되죠. 체크아웃 하실 때 돌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은 It will be returned when you check out.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스크립트가 포함된 해설 강의는 다음 카페 국내 파 영어 연수 방문하시면 PC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어민 대화 내용 들어보실까요? Let's listen to the dialogue once again.